저희 하루 종일 도입하고 찍어줘요 진짜 놀랐다.. 원래 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애플사이다 컴퓨터에 가고 있어요. 사이다 직접 만드는 곳이라는데 궁금해서 가보려고요. 랭니로 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서 돗자리도 챙겼어요. 날씨 좋으면 앉아서 멍도 때리고 하려고. 오늘 하루종일 브이로그 찍을 생각입니다. 랭니에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첫 리오픈 날이에요. 이쪽입니다. 벨베이 카페. 연락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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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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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가 오픈한대요. 7월 1일이대. 제가 크랩밋 베네디릭트 샀어요. 이것은 판매를... 플레이트. Bon Appétit, Michelle. 오, Ciena, 뮤직비디오.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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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 이는 뭐지? 오, 너무 예쁘다. 이것은 동그랑땡. 한국의 Thanksgiving 음식. 동그랑땡 맛이나는 프랩밋입니다. 동그랑땡 맛이나는 프랩밋입니다. 이렇게 색을 다 해줘 먹을 거예요? 다미, awhile, 가는 것. 석가페ака펠이랑 옆세대맛이 동그랑땡 이거 recipients best. 굉장히 거두고 itself S entreопросa א Het rbo 러시 раньше 탑 heels. 희망하라 Net ف вариант. 돌파인준을מן 8시설형 하고. Hu näm만 국를 후 정말 패 При impost theaters고 smelladı. 월마트가 여기 있고 런던 주역이랑 세이번이 있어요. 파크가 다 있어요. 다 있어. 진짜 커. 저는 지금 도브 비누를 사러 갑니다 그래서 헬스 앤 뷰티 코너로 가야돼요 진짜 깨끗해 이 쪽으로 가야 돼 이 쪽은 이 쪽은 여기가 여기있어요 센스립 스킨 근데 왜 이 런치에 다 사는거에요? 이거 런치예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런치의 런치 오렌지의 맛이에요 아? 아?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비누가 6팩으로 밖에 안팔아서 그리고 런던 드럭으로 가서 하나만 사려고요 우리 새끼 언제 닿았어? 바로 옆이어서 거의 다 왔어요 럴스타일 섹션에 가볼까요? 3개씩 밖에 안파네 얘도 진짜 추천 많이 받았는데 젤 타입이어서 작은? 좋아, 좋아 이게 기본이고 근데 저는 폼이 싫어가지고 이거 사려고요 펄센티브 스킨 드라마톨료로 추천해줘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거를 좀 해볼까요? 털러스 스포츠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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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는 스포츠차기 당연히 하키 코너로 럴스타일 테이프 럴스타일 테이프 아주 돈을 벼면 하키에 닿았어 하키 스택에 이어서 하키 테이프 사러 왔습니다 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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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키 신발에 하는 신발끈 있잖아요 그거 늘어난다고 럴스타일 시ki 난리를 스포츠 그 중에서 만나요? 중에서 만나요? 여자 섹션을 보고 우와 예뻐 진짜 여긴 연이 진짜 좋아 한번 입어볼까요? 제가 찾았던 게 이건데 탑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브라 안 해도 되는 근데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이런 애도 예쁜 것 같아 특히 이 컬러 이 민트 컬러? 예쁘죠? 58cm? 예쁘지 않은데? 이렇게 짧은 아기수도 너무 예쁜 거예요 음, 제가 물어봅시다. 이 컬러의 작은 크기로 물어봅시다. 네, 정말. 렛츠 앤 바디 월슈로 구경해 볼까요? 정말 재밌어요. 렛츠 앤 바디 월슈로 구경해 볼까요? 이 중에서 저는 얘가 제일 좋아요. 이 향 진짜 좋아요. 유라인들. 여기 제가 문티모일들 중에 제일 추석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이스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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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리뷰 보면 다 히든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깊숙이 농장 같은 데를 들어가면 사이다 만드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 렛리가 전체적으로 엄청 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건물도 크고 막 빵도 크고 기대네요. I'm so excited to visit there. One minute left to get there. And then we are really close to the U.S. Which is I've never been to. One day I'm gonna visit U.S. for sure. 네, 당연히. Hey, destination is on the right. I'm so hungry. Parking here. 여기 오 concentrating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 온대요 서고가 오빠! 오빠, 뭔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걱정해주세요 they're putting on a show is it bee shows? yeah, bee shows, free bee shows they do it all the time it often happens in springtime when they're growing quite a bit and then they outgrow their hive and the beekeeper doesn't grow a bit so it's good that it's happened today and not yesterday because if they start swarming in the rain it can destroy the colony oh yeah? so we've actually got a beekeeper on staff she just does that as a hobby so we're actually texting her right now to see if she wants to come and try and catch the swarm yeah, right? or is it like hiding? yeah, so they've got a queen it looks like they're actually kind of swarming around one of the poles there so the bees probably on the pole and so if she tries to try and catch it she'll look through there and try and find the queen and once she catches the queen then she's about to hive well I'll mix it up i think this is the one we always want justCare photos i want to go to be a little bit this place is like it's real quality that's why did you see the lady 미쿠리아이브가 이곳을 하는 곳은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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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하죠? 작용한 물기와 작은 물기와 작은 물기와 작은 물기를 아이씨 캡인데 무조건 초콜릿 밀크로 드셔야되요 그게 훨씬 맛있어요 아이씨 캡에 초콜릿 밀크 아 오빠 아이씨 캡 저희 줄이 너무 길어 가지고 다음에 오려구요 어제가 빅토리아 데이라고 휴일이었고 또 오늘 지금 딱 6시여 가지고 퇴근하고 쇼핑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코스트코 와야 할 것 같아요 어이거든 으 으 으 으 으 으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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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옦os 그곳에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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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잠시만요 욕하기 맛있다 내 달아버린들 나의 맥주 영어 보고 잘꺼에요 어떤가? 미스키와 함께 서복 포기 다음 날이 돼서 코스트코에 왔는데 지금도 사람이 많아요 It's 1.45pm Parking lot is full of cars And then we're expecting the light up here 가봅시다 다행히 없어요, 쇼는 다행힛 다행힛 우유가 들어갔어요 우유가 들어갔어요 우유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영상 안 된다고 해서 진짜 놀랐어요 원래 아셨나요? 그래서 그냥 저만 찍으려고요 constructively 찰흙도 이렇게 불꽈지나요? 네 촬영장 이 촬영장 오늘의 주간중 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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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장